물레도서관이 수상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상한 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월은 28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란스러운 어린이 열람실 뚝딱 공작소와 5, 6세 유아와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아빠와 함께 책 읽기,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로 배우는 영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끄럽게 읽는 그림책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시간이 상이하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